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마에스트로 창수 리, 한국 합기도의 협회. 일단, 엘살바돌에 있는 합기도 수련인들에게 적당한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엘살바돌의 사본일을 만나야 되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매우 기쁩니다. 마에스트로 코리아노, 엘살바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고 패밀리 스타일로 해서 엘살바돌 합기도가 더욱더 무궁한 발전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현재, 합기도 엘살바돌에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무궁한 발전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본일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수련하시고 첫째는 예의를 준수하고 둘째는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둘째는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항상 정의에 용감하며 더욱더 발전했기 때문에 부모양제한테 충성을 다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집으로만 하는 운동을 하지 말고 몸으로 하는 합기도 수련자에 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쨌든 만난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엘살바라 엘살바라 엘살바라